네이버 나의 도망이가 박수 이번엔 박수 다갑습니다 1,2,4 아 여기 내 음광장 1,2,3 2,3 전용 자 볼트를 조금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그래야 아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현대 트랜시스는 어린이의 꿈이 자라는 주니어올림 배움터를 협력사 자녀 대상으로 4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협력사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당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전선 연결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니까 재밌었어요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사랑한경 Bradley입니다. REP. 뉴사를uy hago town CBC 뉴스 스토리입니다.